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코로나19 극복과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석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75세 이상 고령층 백신 접종 시작 등을 설명하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평화를 위해 자비의 기도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곧 대중들이 깨달음을 나눠가는 부처님 모신 날이 다가온다며 상황이 좋아져 더 큰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할 수 있길 정부는 희망한다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가장 먼저 앞장서 솔선수범으로 이끌어준 불교계에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계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잘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